공안선 당수하시죠? 공안선 당수하시죠 고속방지턱 당질로 방면 우회전입니다.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. 약 15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시속 30km로 서행 운전하세요. 약 300m 앞에서 당질로 방면 우회전입니다.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. 돌아가다니라행에서 주의한 조건소이 또 하여 Hasen, 종목하는 조건소이 전각합니다. 조건소이 전달된 것입니다. 강남구청 강남구청 경로로 안내합니다. 아 친구 아 끝났어 어디 몇시까지 하냐 수업을 어이구 그여 어딘데 교회야 악기도 아 딸들 행사 있고 아 알았어 뭐 잘 지내는거지 추워서 뭐 그래 알았어 먼저 끌어요 추워서 추워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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